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대한민국의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처리수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당초 영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 방안 자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다 이 뜻입니다. 이미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국민들 가운데 글쎄요 제가 보게 하는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2023년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몸은 2023년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신은 1980년대, 70년대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의 손자까지도 다 지금 하늘나라로 떠나고도 남았을 법한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무슨 독립을 운운하는 것이고 심지어 친일파까지 운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잘 아시죠? 저쪽에서 뭐 우리를 비판할 때 쓰는 친일파라고 하는 말에 많이 이제 또 상대적으로 나왔던 빨로 시작하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요즘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수 쪽에서는 끊임없이 진보라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진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퇴보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존재인 것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 반일파를 통해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 너무 구태연하죠. 그렇죠? 말 자체도 막 섞기 싫을 만큼 너무나 그냥 추하고 그냥 너무나 구립니다. 한마디로 그냥 구려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통했다라는 게 비극이지만 어쨌거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인드셋 자체가 너무나 구리고 그리고 구역질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민주당의 저런 반일파를 손동에 대해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야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진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민주당은 예상이 됐던 것처럼 장애투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피켓 같은 걸 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을까? 정말로 개딸들과 민주당과 김유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후쿠시마 처리순이 돼가지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수산물 같은 거를 제대로 소비를 안 하고 있을까? 노량진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이 되는 그곳의 분위기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이게 부산의 모습입니다. 28일에 부산의 모습인데 굉장히 북적북적 거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류도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해류가 지금 이제 일본에서 방류하게 되면 미국 캐나다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5년이 걸리는데 얘네들 주장에 따르면 1년, 1년도 안 걸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류까지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인간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지척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게 부산일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28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이렇게 소비 증진,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키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산품에 대한 구매 증진 그런 운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경우는 HD 현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구내식당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수산물을 넣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기업에서 구내식당 먹고 해봤으면 얼마나 된다고 수산물 좀 추가시킨다는 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분당에 그 HD 현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나라입니다. 무슨 뭐 도시 같은 게 그냥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규모도 엄청난데 하루 동안에 식수 인원만 하더라도 얼마래요? 5만 5천 명이고요. 이거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소비량이 얼마라는 겁니까? 100톤 가까이나 되고 지난달 출하가 됐던 우럭과 전복 전체 양의 6%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또 국민의힘의 만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들어갔던 게 뭐였습니까? 회가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00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과는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라고 보는데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보고서도 나오고 입장도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보수 정당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게 부끄럽지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조차도 이 반일파리 이런 것들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불과 3년, 4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그랬던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저런 메시지를 낼 수가 있다는 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협치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협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새가 날아가겠다라고 한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꺼지겠다 뒤로 가겠다라고 해버린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의견 교류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협치를 할 수가 있냐 이거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정확한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100% 제가 확신합니다.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그리고 또 그런 부류에 있는 인간들이 지금 만약에 집권하고 있었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만 민주당과 똑같이 지금 후쿠시마로 가가지고 피크또을 시비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대한민국 수산시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의 상황을 좀 바라봅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방류가 개시되고 난 뒤 첫 주말이 평소보다 매출이 어떻게 됐대요? 1.5배에서 2배나 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 소식을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나 발전했구나. 이렇게나 국민의식이 높아졌구나. 제가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이 저렇게 장애투쟁을 한다고 가가지고 골값을 떨고 있고 대한민국을 30년 40년 뒤로 퇴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막 옹호를 해가지고 동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야 이거 수산물 못 먹겠네 이래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더 신나가지고 막 진짜 막 발광을 하지 않겠습니까? 2008년도의 광호병 사태 그때 같으면은 진짜로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축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매출이 박류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대요? 1.5배에서 2배나 늘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민주당과 그리고 이준석이나 유수민 이런 인간들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만 그 표현은 차마 제가 못 쓰겠고 완벽하게 이게 뭔가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죠. 민주당 이것도 하는 지금 직거리 보십시오. 길거리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지금 저러고 앉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70년대 80년대 언제입니까 도대체? 저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피켓에 지금 적혀있는 말도 한번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우리 국민 다 죽는다 1호가 앉아있는데 우리 어민 다 죽는다 1호가 앉아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뭐를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수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박류 괜찮다 아무런 상관없다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투기 그 박류하면은 어민들 다 죽게 된다 이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어민을 죽이는 겁니까? 열심히 지금 기업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수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소비 증진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과 이거 박류하게 된다면 이거 물고기들이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거 먹게 되면 우리가 방사는 피폭되게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양쪽 쪽에서 누가 도대체 어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대고 있는 겁니까? 노량진 지금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호남 출신이라고 해요. 그분들도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겠어요? 누가 도대체 내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정말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광주 그 사태 그 사태를 위해서 여전히 내가 보수정부에 대해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2023년도에 저 피켓을 들고 나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는 민주당한테 표를 주는 게 맞는지 충분히 노량진 수산업자분들도 이해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느끼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방류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시장에 가가지고 저렇게 회 먹방하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뭐 시장에 갑니까? 못 가요. 민주당이 지금 시장에 못 갑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어민들한테 얼마나 욕을 직사리 먹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수산시장 같은데 가가지고 먹방하고 이런 식의 쇼도 못 뿌리는 겁니다. 가가지고 욕밖에 안 먹으니까. 저는 이번에 있었던 방류로 인해가지고 방류 자체가 대한민국한테 무슨 플러스가 될 거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방류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진짜 한 단계, 두 단계 아니 뭐 한 단계, 두 단계 수수도 아니고 10년, 20년을 발전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일주일 내내도 좋고 계속해가지고 회 드셔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민주당의 저런 손동에 노란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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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